경상북도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3개 도립의료원을 사실상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의료원 별관 1개 동을 비워 9개 병실 44개 병상을 확보하고, 김천의료원은 4층 전체의 10개 병실, 39개 병상, 안동의료원 5층의 6개 병실, 21개 병상을 모두 비워 총 142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료원별 이송지역도 지정해서 경산, 청도와 동해안 지역은 포항의료원, 경북 북부 8개 시군은 안동의료원, 구미, 상주 등 서부 7개 시군의 확진자는 김천의료원으로 각각 이송됩니다. 현재 도내 국가지정음합병실은 동국대 경주병원과 포항의료원의 총 9병상으로 현재의 환자 증가 추세면 곧 포화에 이를 전망입니다.